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로우 알로우 32카운트 4월, 인프루브 레벨에 태그 2번, 리스탈트 1번 있어요 인트로댄스 24카운트, 메인댄스 32카운트, 태그 4카운트 2번 있어요 먼저 인트로댄스 24카운트 스텝 할게요 인트로 댄스 섹션 1 힙범프 8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 2분의 1턴 하면서 워크 4번 1, 2, 3, 4 워크 4번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왼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왼쪽 4분의 1턴 니 밴드 시선 12시 보면서 홀드 지금 체중 왼쪽 있는 상태에서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드래그 투 카운트 손 중작이 있어요 왼손은 힙에 대시고 손을 올려서 두 박자 머리 두 박자 허벅지 네 박자 하시면 돼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메인 댄스 32 카운트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 발부터 워크 2번 워크 워크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포드 만보 포드락 리커버 백 백 만보 락백 리커버 터치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 사이드 만보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 왼쪽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셔플 턴 하실거에요 사이드 투게더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 턴 2분의 1 셔플 턴 하실건데요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락백 리커버 백 오른발 락백 리커버 백 왼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워크 두번 하실거에요 4분의 1 턴 오른발 왼쪽 4분의 1 턴 왼발 터치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메인 댄스 32 카운트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태그 1, V 스텝 왼발 아웃 아웃 인 터치 카운트 1, 2, 3, 4 태그 2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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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박자 1, 2, 3, 4 인트로 댄스 24 카운트 후에 원, 월은 섹션 1을 하지 않고 섹션 2로 바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풀 카운트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월 16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월 32 카운트 하시고 태그 하시면 돼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땡큐 파칭